의미가 담긴 앨범이에요. 샤이니의 또 다른 색깔이 담긴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유입니다. 드디어 2월 22일 샤이니의 정규 7집 동콜미가 공개됩니다. 약 2년 6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여러분? 저희 샤이니도 이날 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번 앨범 동콜미는 틀에 갇힌 시선으로 샤이니를 정의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긴 앨범이에요. 샤이니의 또 다른 색깔이 담긴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Hi Spotify, this is K from SHINee. 안녕하세요 Kee입니다. 모두들 궁금해하실 샤이니 정규 7집의 타이틀곡인 동콜미는요. 힙합 베이스의 댄스곡으로 사랑에 철저히 배신당해 상처받은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여기에 히스테릭한 감정을 표현한 저희 샤이니의 보컬 또한 동콜미의 매력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스테디파이의 새로운 앨범 동콜미는요. 스포티파이 What's up 스포티파이? This is Mino from SHINee. 안녕하세요 Mino입니다. 샤이니의 정규 7집 동콜미가 곧 발매됩니다. 매력적인 타이틀곡 동콜미 뿐만 아니라 먼저 만나보셨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곡인 메리유 등 다채로운 장르의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역시 샤이니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Tami from SHINee. 안녕하세요. Tami입니다. 2월 22일 공개되는 정규 7집 동콜미에서 샤이니의 한계없는 변신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힙합 베이스의 댄스 장르인 타이틀곡 동콜미는 곡만큼이나 강렬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스테디파이의 새로운 앨범 동콜미는 스포티파이 땡큐